어젯밤 11시 40분쯤 대전시 대덕구 와동의 한 골프연습장 골프공 세척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내부 81제곱미터가 불에 타고 20제곱미터의 그을음과 세척 계기 등이 소실되면서 소방서 추산 1,74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. 불이 나자 내부에 있던 직원 3명은 스스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. 또 오늘 새벽 5시 36분쯤 보령시 요암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거주자 5명이 긴급 대피하고 소방서 추산 9,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